박범윤 선수 팀오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오프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결승전 경기 공자가 앞선... 투비에서도 샤클락에 걸렸었던 범석 선더스 득점 성공! 박범윤 엄마들도 놀래고 있어요 선전 라인 바깥에서 선졌거든요 아! 안쪽에 있군요 어쨌든 내가 나았나 저 아들을 약간 이런 표정이셨거든요 내가 나았나? 내가 저런 아들을 오른쪽으로 박범진 딘직으로 공격 박범진 형제가 형제한테 어시스트 그렇습니다 박범진이 박범인에게 박범인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박범진이 박범인에게 받아라 형제여 박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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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밑 정확합니다 아까 전 에이스들 가는 중 다시한번 보시죠 박범윤이 끼를 먼저 밀어넣으면 스키 중요한 DB A팀입니다 최지원 공을 건네받았습니다 베이스 나이 파고듭니다 뒤쪽으로 내줬구요 탑정에서 성공시킵니다 DB가 지금 최지원이 묶여있는 것을 계속해서 최지원 보시죠 뒤쪽 내줬거든요 의도한건지 모르겠지만 어시스트를 잘해줬어요 과연 어떤 선택을 올라서면서 짧았습니다 정말 결승전다운 전반전이었습니다 승부에서 볼 수 있듯이 7대8 썬더스가 한점 앞서있는 양팀의 전반전이었습니다 전반전에 썬더스 같은 경우는 그냥 심지어 확실하게 백범진 승부에서 수빈패스 받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되면은 자살골이거든요. 자신의 골대에 지금 감독님도 넉넉고 자신의 골대에 공을 넣고 말았습니다. 이게 치고 나갑니다. 이미 손민수 손민수 자신이 득점! 와, 정말 이거는 하늘이 바꿔 일단 손민수 선수가 다독교 파이오의 레이형 정말 깔끔했어요.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엄청 좋아하죠? 최지원 잘 뛰기고 최지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리바운드 손민수 잡아냈습니다. 최지원 자신이 직접 잡아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기를 끝났습니다. 최지원 최지원 선수 엄청 좋아하네요. 두 개 다 놓치고 리바운드를 잘 잡아냈습니다.